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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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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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, 여차의 마음은 탈 때랍니다. 안 돼요, 왜 이래요, 묻지 말아요,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. 성공! 축하하느냐. 아니, 어떻게 그 실루엣을 보고 난 줄 알지? 그냥 다 짜고 자, 자유자! 이해순 씨,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원핵기죠? 원핵기요. 좋습니다. 좀 유용할 것 같아요, 지금. 그럼요, 그냥 넣으면 주스 돼요. 이렇게 딱 넣어서 힌트 주세요. 윤상, 윤종신, 김현철 이분들이 예전에 그 대표적인 노총각 4인방인데 4인방 중에 한 분이 빠졌어요. 그분이죠, 그분이죠? 그분, 그분의 노래예요. 자,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분 노래를 모르시나요? 정답! 은정이 빨랐습니다. 은정 빨랐어요, 은정 빨랐어요. 하나. 이현우, 비가 와요. 셋. 비가 와요? 진주, 진주예요, 진주예요. 이현우, 헤어진 다음 날. 나오세요. 날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. 날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축하드립니다. 진주가 괜찮은데요. 진주가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2미대로 하나 갈게요. 그거 40대 이후에는 필수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늦은 가을쯤에서 먹어줘야 돼요. 감기 안 걸리고. 그렇습니다. 정말 좋아요. 힌트 주세요. 뭐야? 시력 검사를 하는 사진이네요. 어렵다. 이게 뭐야. 세 번째 힌트까지 보시는 게 눈이 번쩍 심봉사가. 어렵다. 눈을 떴어요. 눈을 뜨면. 눈을 뜨면. 눈을 뜨면. 정답! 0.03차로 최기환 씨가 빨랐어요. 죄송합니다, 형님. 자신이 없어요. 하나, 둘, 셋. 흥보가 기가 막혀. 아니에요. 정답! 그 얼굴에 햇살을. 아닙니다. 자, 두 팀에게는 기회도 있습니다. 자, 조장혁 씨. 보이네. 하나, 둘, 셋. 보이네. 정답! 와, 나와. 자, 다섯. 내 모습을 라면에 보고 내 꿈을 여기 남길 채 긴 세월이 흘러만 가네 아니요. 아니요.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.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홍삼 세트 날아갑니다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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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어느 한 팀 때문에 문제가 틀려서 선물이 날아가서 욕도 먹고 욕심 내거든요 핸드 형 다리미 탄디형 다리미인데요. 단 한 가지 힌트 주세요. 여기 뭐야 안이 맞 Alaska 실제서어서 밑에 지방쪽으로 지금enes black 서울, 대전, 부산, 찍고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이라고 정확히 하셨어도 땡입니다. 자 계속 볼까요? 비상구 사진인데. 정답! 정답! 이혜승씨 뭔가 왔어요. 도시탈출! 정답! 나오세요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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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상품 없는 팀들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 없는 팀 손들어 보세요. 네!